올 들어 대전의 집값이 5주 연속 하락하고 전국적으로도 수도권을 비롯한 하락 지역이 늘어나면서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1월 5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.03%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과 거래 위축으로 전주 대비 0.13% 하락했고 충남은 평균 0.06% 올랐습니다. 2020년 9월 셋째 주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합 전환했습니다.